2024년 8월 3일 토요일 현지시각 오후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얀마 바간 뉴바간에 있는 로카난다 로카난다 바고닥 앞에 있는 요것이 로카난다 사탑 옆에 강이 흐릅니다. 이라와디강 입니다. 미얀마의 첫줄인 이라와디강 이구요. 로카난다 종탑 주변에 볼게 참 많습니다. 20분 후면 해가 떨어지구요. 여기가 선셋 해일몰 맛집이라 해서 왔습니다. 저기 조금 전까지 앉아있었구요. 마티청마루 느낌며 총도 있습니다. 총 치고싶은데 혹시라도 실수하는걸까봐 못치겠습니다. 애기들 놀고 있고 콜라와디강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강이 흐릅니다. 미얀마의 첫줄이라 하는 해가 지금 나무 잎 사이로 찰랑찰랑 부서집니다. 그리고 저처럼 필물보러 오신 분들도 계신것 같아요.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릅니다. 아... 나도 알감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일벌일텐데 황금빛과 황금 밥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오... 지는 석양회에 황금총탑이 완전히 밝게 물들었습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이야... 이라와디강 놀래요 젖줄이라 할만합니다 아... 배가 지는것이 있죠 한번 봐야죠 우와 아... 다 집니다 아... 조금 있으면 지겠는데요 저기 있는 분들 다 저처럼 이거 보러 오신분들 선셋 보러 오신분들 공급받습니다 네... 네... 와... 지난 석양에 총탑이 발색해 물을 쓰는데 이게 황금이라 정말 화려합니다 사람들도 다 아... 이거 보러 왔구나 올만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조금만 더 있으면 해가 다 지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해가 다 지겠습니다 아... 그때쯤 되면 요거하고 같이 쇠쌍... 쌍으로 아주 화려할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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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끊었다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